3월 25일 탭스 기출문제 청해 전 문항 상세설 강의입니다. 각 문항별로 지문 내용, 정답과 헷갈린 오답의 근거, 빈출 단어와 수거들을 정리해드릴 거고요. 이 문제를 꼭 맞춰야 되는 점수 때와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 배점 또한 표시해드릴 겁니다. 이번 시험을 안 보신 분들도 탭스 시험의 최신 출제의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문항이 많다 보니까 간단한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어디까지만 저희 연구진의 기억에 의존하여 복원된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은 감안해주시고요. 바로 파트 1, 1번 Movie Saturday 토요일에 영화볼까? 라는 질문에 Can't Assignment 과제에 있어서 안 돼? 가 정답이었고요. Assign 빈출 단어죠. 2번 Remember me 나 테드인데 나 기억해? 라는 질문에 Nice to see you again 음 또 만나서 반가워? 가 정답이었고요. 3번 Too dark for reading 방이 책 읽기에 너무 어둡지 않아? 라는 질문에 Can't see well enough 음 나는 충분히 잘 보여? 가 정답이었고요. 4번 Can I get you a drink? 음료 좀 갖다 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Give me a minute to read menu 메뉴 좀 읽게 잠시만? 이 정답이었고요. 5번 Can't believe God's C 그 교수 수업에서 C를 받다니 믿을 수 없어? 라는 대사에 Known for hard grader 그 교수 학점 잘 안 주기로 유명하지?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I knew you would nail it 너가 잘할 줄 알았어 라는 선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성적을 잘 받은 상황에 적합하겠죠. Known for 빈출 수거고요. 6번 Time to prepare presentation 아니 이런 멋진 발표를 준비할 시간을 내다니? 라는 대사에 Pull all nighter 밤새야 했어?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We'll take more than you expect 너 예상보다 아마 오래 걸릴 거야? 라는 선제가 나왔는데 이미 발표를 준비해서 발표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시점 낚시였습니다. Prepare 빈출 단어고요. 7번 Food outstanding 그 음식 전 음식 진짜 맛있지? 라는 대사에 Couldn't agree more 응 완전 동의해 가 정답이었고요. Outstanding 빈출 단어죠. 8번 Angry customer how? 아니 너는 화난 고객들 너무 잘 대응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에 Just not let them get to me 그냥 걔네들이 내 감정으로 못 오게 해 즉 딱히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 가 정답이었고요. 9번 Reserve luxury suite 우리 기념일에 럭셔리 호텔룸 잡을까? 라는 질문에 We have the means so let's splurge 어 우린 돈 있으니까 사치한 부리자? 가 정답이었고요. Luxury suite가 splurge로 돌려만 한 선제였죠. Reserve means 빈출 단어고요. 10번 Who appointed next department head? 누가 다음 부서장으로 임명될까? 라는 질문에 Kept under reps 현재는 비공개야? 가 정답이었고요. Appointment 빈출 단어죠. 계속해서 파트 2 11번 Move in soon 빨리 입주 가능한 룸메 구한다 했더니 Interested 어? 제임스가 관심 있을 듯? 들은 대사에 Pass on contact information 내 연락처 전달해줘 가 정답이었고요. Pass on 빈출 수거고 Interested contact 빈출 단어죠. 12번 Where again? 너 프린터 커트리지 어디서 사? 라는 질문에 Office supply store down the street 그 도로 아래 사무용품점에서 사? 가 정답이었고요. Supply 빈출 단어죠. 13번 Go elsewhere doctor 너 왜 그 의사 말고 딴 의사한테 다녀? 라는 질문에 Office quite far 원래 의사의 병원이 너무 좀 멀어서? 가 정답이었고요. 14번 Trouble fall asleep 아 요새 잠드는데 힘들어? 라는 대사에 Try unwinding before 잠들기 전에 한번 릴렉스 해봐? 가 정답이었고요. Unwind 빈출 단어죠. 15번 Artwork hanging 주말에 예술품 거는 거 도와줄래? Ropes 예술품 매달 줄은 이제 곧 사려고? 라는 대사에 No need Have a few lying around 아니야 내 집에 굴러다니는 거 몇 개 있어? 가 정답이었고요. Ropes가 a few로 돌려만한 선지였죠. 16번 Library quiet 도서관인데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조용히 해? 라는 대사에 Keep it down 어 미안해 조용히 할게 가 정답이었고요. Quietly keep it down으로 돌려만한 선지였고요. 17번 Stock market 친구 따라 주식 샀다가 폭락했다. Sell off blame 근데 시장 전체의 매도세는 배탓은 아니지? 라는 대사에 Nature of investing 그건 그래 투자의 특성이지? 가 정답이었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Agree He should've known better 동의해 걔는 좀 더 잘 알았어야지?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개 탓은 아니라고 동의했다가 바로 뒤에 걔는 더 잘 알았어야지? 라는 앞뒤가 모순된 낚시였습니다. Stock Market Blame Investment 빈출 전화고요. 18번 Get the hang of it Doubt 춤 수업 10번 갔는데 아직도 몸치 상태라 이걸 잘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라는 대사에 Need to stick with it 잘할 거야 단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돼 가 정답이었고요. Get the hang of Stick with 빈출 수거고 Doubt 빈출 전화죠. 19번 Urgent meeting 급한 회의 때문에 애 못 데려올 듯 하다. 라고 했더니 Why not earlier?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라는 질문에 Issue just popped up 방금 오늘 아침에 이슈가 생겼어. 가 정답이었고요. Urgent meeting이 이슈로 돌릴 만한 선지였죠. Issue 빈출 전화고요. 20번 Feedback too harsh 내가 그 동료한테 준 피드백 너무 심하진 않았을지 걱정이다. 라는 대사에 Manage tactful as usual 너 평소처럼 충분히 매끄럽게 잘 전달했을 거라 믿어. 가 정답이었고요. Too harsh가 tactful 로 반대말로 돌려 만한 선지였죠. Feedback harsh Manage 빈출 전화고요. 계속해서 파트 3 메인 21번 Online degree 온라인 학위 과정 매우 만족 중이다. Human touch 인간 간의 대면이 그립지 않을 정도로 잘 돼 있다. 강의 질이 좋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온라인 학위 과정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는 대화가 나왔고요. Why enjoy online? 왜 남자가 그 온라인 과정을 잘 즐기고 있는지가 정답이었습니다. Degree 빈출 전화고요. 22번 Baby sit last minute 막판에 애 봐줘서 너무 고맙다. Gift card 감사의 표시로 기프트 카드 주고 싶다 라고 했더니 If you insist 아 줄 필요 없는데 너가 그렇게 확고한다면 받을게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Show gratitude for help 여자의 도움에 대한 감사 표시가 정답이었습니다. Baby sit last minute 이 help으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23번 Mayor lying resume 시장이 딸 이력서 위조 사건 때문에 재선 선거에 타격을 받았다. Unfair 불공정하게 연좌죄로 비판받는 중이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Wrongly judged by deceit 딸의 사기로 불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중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Lying이 deceit으로 Unfairly wrongly judged 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Mayor de siebel 빈출 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렉트 24번 다음주에 저녁 언제 먹을까? 수요일엔 안되고 토요일엔 늦잠자도 되니까 금요일에 보자 목요일에 확인 연락하겠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When dinner 언제 저녁 먹기로 했냐? 라는 질문에 Friday 금요일이 정답이었습니다. 25번 Workout muscle 남자가 근육 만들려고 주 6일 헬스장에 간다. 그중에 화요일엔 수영하고 목요일엔 사이클 탄다. After work 운동하고 피곤할까봐 일부러 퇴근 후에 간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Avoid morning 남자는 아침 운동을 피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After work 가 avoid morning 으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Workout 빈출 수거고 avoid 빈출 단어죠. 26번 제 일하는 친구 파티 사이도 좋고 초대도 받았는데 fundraising event 남동생의 자선 행사 도와주느라 못 참석했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Charity work 자선 행사 때문에 못 갔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fundraising event 가 charity work 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charity 빈출 단어죠. 27번 spacious 새 집이 더 넓은데 월세는 더 싸다. 회사도 더 가깝긴 한데 출퇴근 시간 자체는 차 막혀서 더 오래 걸린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다닐지 고민 중이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less room 이전 집이 더 좁았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새 집이 spacious 하다는 표현이 이전 집이 less room 이라는 표현으로 돌려 만해졌고요. 28번 test registration frozen 시험 접수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사이트가 다운됐다. spot fully book 직금처 시험장이 마감돼서 이후 날짜 시험 접수할까 하다가 그냥 딴 도시에 있는 시험장으로 접수했다. 이런 대화가 나왔고요. unable to book nearby 근처 시험장에 접수할 수 없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근처 시험장이 fully booked 라는 표현이 unable to book nearby 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register spot nearby 빈출 단어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인퍼 29번 M 피자집이 배달앱 리뷰가 좋은 건 가격이 싸기 때문이다. top notch ingredient 최상 재료 먹고 싶은데 라고 했더니 그러면 차라리 알 피자 시키자 라는 대화가 나왔고요. higher quality 알 피자가 M 피자보다 더 고품질이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top notch가 higher quality 로 돌려 만한 선지였고요. ingredient 빈출 단어죠. 30번 narrow down 지원자 선정하는 거 도와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아 제일 바쁠 때 떠나서 죄송하다. 라고 했더니 또 family comes first 아니다 가족이 먼저지. 라고 했더니 hand over 아 대신에 인수인계 잘하겠다. 이렇게 훈훈한 대화가 오고 갔고요. helped speed up process replacement 대체자 찾는 과정을 빨리 하도록 도와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지원자 선정을 도와줬다. 라는 지점과 떠나서 미안하다. 인수인계 잘할게. 라는 지점들에서 아 그럼 이 떠나는 애가 후임자 선정을 도와준 거구나. 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narrow down 빈출 수거고 replace 빈출 단어였습니다. 계속해서 파트 4 main 31번 retire principal 20년간 교장직에서 은퇴할 계획이다. vice 근데 걱정하지 마라. 현재 너네가 다 아는 교감 선생님이 이제 새 교장 맡을 것이다. 라는 공지가 나왔고요. appointment new principal 새 교장 임명 공지가 정답이었습니다. 헷갈리는 오답으로는 retirement of vice principal 교감 선생님 은퇴 공지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지금 교감이 아니라 교장 본인이 은퇴하는 상황이고 교감은 교장으로 승진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답이었습니다. retirement principal appointment 빈출 단어고요. 32번 fishing tip hook 낚시할 때 물고기 방생할 거면 낚시바늘을 억지로 떼지 말고 그냥 냅둬라. 그러면 그 바다 속에 들어와서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이게 억지로 떼는 것보다 물고기의 손상이 덜 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leave hook in place 낚시바늘 그냥 냅둬라. 가 정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correct 33번 3월 31일에 경제학 교수의 특강이 있다. 모든 전공자 신청 가능한데 24일까지 미리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강연 끝나고 짧은 Q&A 세션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week or more in advance 최소 일주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된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24일까지 미리 신청해라. 라는 표현이 week or more in advance 로 별륨하는 선지였고요. in advance 전 점수 때 빈출 수거죠. 34번 reaction 과거 프랑스 극장에서는 돈 받고 반응하는 방청객들을 고용했다. 유머에 웃고 감동씬에 우는 등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반응해야 했다. 근데 점점 인기 사라져서 없어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show appreciation 이 방청객들은 공연에 대한 감상을 표현했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eaction이 show appreciation 으로 돌려버린 선지였고요. appreciate 빈출 당하죠. 35번 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미시시피에 태어나서 시카고 뉴욕으로 갔다가 러시아로 이민 갔다. failed entertainment complex 망한 공연 부동산을 사서 부자가 됐다. 근데 penniless 러시아 혁명 때 무일푼으로 터키로 도망갔다. 거기서 돈은 다시 못 벌고 죽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unable to bring wealth 터키로 넘어갈 때 부를 못 가져갔다가 정답이었습니다. penniless가 unable to bring wealth 로 돌려버린 선지였고요. 헷갈린 노답으로는 successful entertainment complex 부동산 사서 부자 됐다. 라는 선지가 나왔는데 failed 망한 걸 사서 가격을 올려서 부자가 된 거기 때문에 같은 단어 낚시였습니다. complex wealth 빈출 단어고요. 다음 임퍼 36번 transitioning to renewable energy 재생에너지 전환은 환경보호 말고도 political military security 정치적 군사적인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 reliance 화석연료 생산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lesson dependence on foreign 재생에너지 전환은 해외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일 거다. 가 정답이었습니다. reliance가 dependence로 돌려버린 선지였고요. renew, security, depend 빈출 단어했습니다. 그래서 파트 5 첫 번째 긴지문에는 rapid intensification 허리케인의 급 강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 나왔고요. 24시간 이내 시속 35마일 속도로 갑자기 가속화되는데 for RI to occur 이 RI라는 현상이 발생하려면 첫 번째로는 great depth worm 바닷속 깊이까지 따뜻해야 되고 두 번째는 upper atmosphere calm 대기의 상층부가 고요해야 된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발생하지만 17% L3 허리케인 강도 기준으로 3단계 이상 강한 허리케인 중 70% 이상은 이 현상으로 발생된다. notoriously difficult to predict 근데 이 현상은 아주 예측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7번 conditions 이 허리케인 급강화 현상이 나타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에 for RI to occur 이 conditions로 질문에 돌려말하기가 쓰였고요. absence of strong wind 대기권에 강한 바람의 부재 가 정답이었습니다. 이 정답에도 calm이 absence of strong wind 로 돌려말해졌고요. 그다음 38번 correct 문제는 most of L3 3단계 이상 허리케인 대부분은 이 급강화 현상으로 발생한다가 정답이었습니다. 70%가 most of로 돌려말하는 선지였고요. rapid intense occur atmosphere predict condition absence 빈출 달아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에는 어떤 스타 선수가 강팀과 명장을 떠나서 새로운 팀으로 이적했는데 이번 주에 이적한 직후 서로 맞대결하는 첫 경기가 있다. 강팀에서 이 명장과 스타 선수 중에 8년 동안의 여러 우승들에 대해서 누구 지분이 클지 관심사다. 경기 전에 인터뷰에서는 서로 칭찬 일색이지만 learn everything 선수가 이 팀을 떠날 때 감독할 때 더 배울 건 없다라고 발언하긴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39번 메인 문제는 anticipation around 이적한 스타 선수와 명장 강팀 간 경기에 대한 여러 예상들이 정답이었고요. 40번 인퍼 문제는 left voluntary 스타 선수는 전 팀을 자발적으로 떠났다가 정답이었습니다. 더 배울 건 없다라고 이적했다라는 점에서 아 그럼 이 선수가 자발적으로 이적했구나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어야 했고요. 자 청해 전 문항 살펴보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점수대별 필수문항들을 마치기 위해서 점수대별 공부법 영상을 따라서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공부만 선별적으로 시간남비 없이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오늘 다뤄본 유형별 낚시 패턴과 그에 따른 상세한 프리법 내 목표 점수에 필요한 만큼만 선별된 빈출 단어 내 점수대가 가장 취약한 문장구조 학습까지 편하게 맞춤형으로 학습하고 싶으시다면 컨설탭스 점수대별 맞춤형 커리큘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에도 시험 직후에 정답 확인 총평 그리고 이 전문항 상세 해설까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모두들 탭스 공부 효율적으로 하셔서 한 번의 목표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